Q. 동료 뮤지컬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나가는 행인인데 제가 이번에 청작 동료 뮤지컬을 찍는데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필요한 역할이여가지고 제가 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찍어줄 싶은 게 없어가지고 저를 좀 찍어주는 거 부탁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? 저를 좀 찍어주시면서 좀만 좀 부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창작 동료제 뽀뽀하는 키순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창작 동료제 준비한 걸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쭉쭉쭉 쭉쭉 뻗어봐요 쭉! 쭉쭉쭉 쭉쭉쭉 발을 퐁쭉 팔을 쿵쿰 쿵쿵쿵bee 쿵쿵쿵 불러봐요 컨 tanta 고정 쇼룩쇼룩 이쪽 좌측 젤룩젤룩 뱅글 뱅글 빙빙글 깡깡총 깡총 깡총 깡깡총 뱅글 뱅글 빙빙글 깡깡총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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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창작 동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도 싶기도 했을 거고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었나요 그 되게 순수한 그런 동심의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안 드셨나요 네 너무 야한데 굉장히 저는 약간 동심을 좀 많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맞아요 자 갑니다 자 출발연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리니까 보고 확인할만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사람 좋아지 너무 Такж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